DMZ 비무장 지대는 민간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데요. 강원도 보성에서 파주 임진가까지 휴전선을 따라 155마일을 걷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DMZ를 걸으며 통일을 염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걷기 행사를 전병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6년 동안 한반도를 남북으로 갈라놓은 비무장 지대. 분단과 냉전의 상징이자 금단의 땅인 DMZ에서 걷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평화와 통일의 염원을 담아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걷기 도전에 나선 겁니다. 그동안은 경기도 평화누리길까지만 걸었었는데 이번에는 강원도까지 가보는 거여서 되게 색다르고 설레는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DMZ 하면 되게 무섭고 어렵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번 경험을 통해서 조금 다른 제 친구들이나 다른 분들도 인식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 지난 5일 파주 임진 가게에서 열린 출정식을 시작으로 대장정에 오른 사람들은 모두 100명. 각 지역에서 선발된 참가자들은 건강검진과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15박 16일간의 DMZ 도보 횡단에 나섰습니다. 참가자들은 강원도 고성 통일 전망대를 출발해 인재와 화천, 철원, 연천을 거쳐 파주에 이르기까지 경기와 강원의 접경지역 총 250km를 걷게 됩니다. 저는 DMZ의 가치를 이번에 많은 사람들과 공감을 하고 그 공감되고 뭔가 인식이 된 그런 DMZ의 가치를 또 다른 분들에게 확산하는 그런 계기로 좀 삼고 싶고요. DMZ가 지닌 생태와 문화, 역사를 몸소 체험하는 차원에서 전문가 초청 토크 콘서트와 작은 음악회 그리고 걷기 구간 곳곳의 명소와 유혹지 탐방 등의 행사도 함께 마련됩니다. 그동안 대립과 긴장의 공간으로 여겨지던 DMZ가 걷기 행사를 통해 평화와 화해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전병천입니다.